한글자막 by 한효정 한 마리 너무 차가워도 안 돼 너무 따뜻해도 안 좋아 우리 엄마 이불 밑에 손 너보듯 아기 잠자리 살아갈 곳 찾고 있어요 연봉도 톡톡 꽁지로 찍어보는 아기 잠자리 한 마리 너무 차가워도 안 돼 너무 따뜻해도 안 좋아 우리 엄마 이불 밑에 손 너보듯 아기 잠자리 살아갈 곳 찾고 있어요 아기 잠자리 살아갈 곳 아기 잠자리 살아갈 곳 감사합니다.